꼭__고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오호호호요 됐다x3 오우 intelligent 저기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있다 아 눈부셔 뭐지? 싱그러운 푸르름 따스한 햇살 그리고 그녀 하단 잘 가꿔놨네 저렇게 가꿔놓기 힘든데 나니 나니 데스노트 데스노트 아니죠 마치 저거 보니까 라이터가 데스노트 줄 때 딱 그 느낌 나는데 이게 사신 보이나? 오 사신이다 이거 한국판 사이렌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 2학년 8번 한소영 그녀가 그곳에 있었다 잠깐만 북방 늑대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와무여 이거 무서운 겜 아니냐? 난 무서운 거 못 보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은 눈 감고 들으세요 네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네 국방 늑대님 꼭 향기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이번에 할 게임 네 화이트데이라는 게임이고요 어 제가 이 게임 네 신버전은 처음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플레이를 해가지고 네 엔님까지 한번 가볼까요? 아 이거 화면이 근데 이렇게 나오네 잠깐만 조정 좀 할게요 지금 뒤에 자꾸 이렇게 보여가지고 보여가지고 혼자 하면서 봤다고요?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뭘 건드려도 별거 바뀌는게 없는데? 뭘 켜고 해야겠다 그냥 뭘 켜고 할게요 어 여러분들 지금 어둠에 어둠에 잠식당하고 있어요 암호가 잠깐만 잠식당하고 있어요 빨리 고쳐야돼 고쳐졌다 고쳐졌어 고쳐졌다 괜히 이상하게 건드려가지고 네 어둠에 잠식당하고 있었어요 됐어 이제 가자 이 정도면 된거 같아 자 추가 컨텐츠 잠깐 볼게요 의상 변경 한소영 호호 와 잠깐만 우우우우 geez 아 이거뒤에 여러분들 화면 잘 보이 게 하기 위해서 잠깐만 설정좀 잠깐만 할게요 아프리카도우미 이거 잠깐 채팅창 좀 구해야겠다 자동으로 사라지게 잠깐만요 자 이제 채팅창 사라질거에요 우와 오호 아 이런거 안되는구나 이야 이게 훨씬 낫네 오 와 좋다 오늘 왠지 재미있게 게임플레이를 할수 있을거 같은데요 아 이거 네 송혜님께서 지어내주신 그거여가지고 뭐야 얘도 얘도 와 얘도 있는데? 어 이걸로 바꿔야겠다 와 이걸로 바꾸자 에휴 그만 서고 앉으세요 와 이거 뭐야 오 봉구 이 친구 일단 이걸로 해주고요 에에에에 스바라시 핑쿠래요 스바라시 핑쿠 남녀를 가리지 않으시네요 와 와 오 호라 호라 쓰게 되잖아이까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 대박인데 소공려? 에이 이건 별로야 이게 최고다 세라모? 세라모 별러네 산타소녀? 인두 보안관 여기 여기 최고다 아 저 손 올리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obic 와 아 다른 애들도 좀 보자 아 얘 말고 오 오오 호호호호 어어 어 잠깐만 왜 이렇게 손이 떨리지? 김선화? 어 뭐야 이거 Ты! 등에 문신이야? 등에 문신이 있네? 오우야 이거 대박인데요 잠깐만 뭐 네 자 이제 갑시다 볼만큼 봤으니까 새로 시작하기 설정 설정 한번 볼게요 그래픽 오케이 오케이 확인 자막 1 왕리얼 난이도는 이제 닫혀있네요 보통 난이도를 일단 할게요 여러분들 어둡게 어둡게 하자고요 아니요 저 무서워서 못해요 그러면은 저 무서워서 못합니다 보통 난이도를 해가지고 켜낭 갈게요 여러분들 왕위즈 하자고요? 왕위즈 하자고요? 시험이나 왕위즈는 제 자존심이 허락을 못할 것 같고 보통이나 어려움인데 일단은 보통으로 한번 할게요 어려움으로 가자고요 어려움 난이도로 가겠습니다 어려움 난이도에서 더 위험한 난이도에서 스릴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 나 이거 하면 힘들 것 같은데 시나리오와 스킬이 스릴이 적절히 균형 잡힌 난이도래요 영상원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영상원 왔거든요 어디에 본거죠? 네? 빤스요 빤스 시마 어디갔어요? 어려움이 제일 재밌다고요? 웃겼어요 나 보통 난이도로 할게요 여러분들 보통 난이도로 갑시다 이거 왕위즈는 좀 별로일 것 같고 보통 난이도로 일단 한번 해볼게요 약간 빵댕이가 아니 제가 엉덩이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여러분들 자 간다 올게요 나 진짜 쌀 것 같아 잠깐만 돌려줄 대열이 함께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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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라스트 오브 워스보다 나은 것 같네 그러나 나는 학교에 삼켜지고 있었다 분위기 좋은데? 몇 년 전까지만해도 학교에서는 기숙사를 운영했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는 기숙사를 운영했대요 SHA animation . 아 미니언즈.. 에, 미니언즈님 안녕하세요. 빠따빼타아. 김탈리님 안녕하세요. 빠따빼타아.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저기요. 오, 쉣. 이제 이곳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다 연두고등학교 본관 1구역이래요 빨리 빨리 여자 어딨어 아니 달리기 스페이스와 앉기 알트 컨트롤을 통해 어 달리거나 앉을 수 있습니다 앉은 상태에서는 수액의 발각될 확률이 줄어듭니다 오케이 너무 오래 달린 현기증이 난대요 알았어 2학년 8반으로 가자 소리가 작은 거 아니야 나인펜 오 쉿 아 무서운데 뭐야 깜짝이야 학교 곳곳에 배치된 게시판을 이용하여 게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알았어 아 이거 그냥 여기다 저장할게요 여기다 저장하겠습니다 아 저장 나중에 저장 나중에도 될 것 같아 사인펜 사인펜으로 저장해야 되는 거구나 교내 곳곳에 다양한 문서가 놓여 있습니다 문서 안에는 연두고교의 다양한 이야기와 진행에 대한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꼼꼼히 살펴보래요 초보자들에게 문자는 게임 진행에 있어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보통 나이도 이상해서 문자 메시지 수신이 되지 않습니다 열쇠가 필요한가 봐요 문서 다 3월 9일 현재 기계실습실 옆 공터 형광등 공사 내일까지 완료 공사 후 사다리 공구 정리 요망 기계실습실 배선 고장 수리 중 환풍구 증기밸브 잠그지 말 것을 전달하래요 오 쉿 상호작용이 가능한 대상 근처에 있으면 원형 아이콘이 출력된데요 오케이 알았어 아 왜 이렇게 가다가 자꾸 그거야 이런게 나와 뭐야 뭐 뭔 소리야 오케이 부직갱이 있나 보자 부직갱이요? 부직갱이 있는 줄 볼게요 한번 문 열려있는 문 근처로 다 나가면 원형 아이콘이 출력된데요 오케이 알았어 아무요 입술 두꺼우시네요 아 그런가요? 입술 두껍다고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네 오 뭐야 깜짝이야 조명 뭐야 괜찮니? 문서가 있네요 반장의 쪽지 와무 너 때문에 학주한테 하향용제 압수당했어 전에 니가 장난치다가 화단 쏟는 바람에 나무들이 다 죽어서 열받았나봐 내일 당장 화학수업인데 어떻게 할거야 니가 알아서 처리해 싹싹 빌던가 가서 깡이 쓰면 니가 직접 체육창고에 금고해서 꺼내오던가 애들이 그러는데 학주는 건망증이 심해서 자기가 딴 메달을 창고안에 숨겨놓고 비밀번호로 쓴대 어 그래? 체육창고 금고해서 꺼내오라고? 알았어 음 체육창고 잘 가래요 자 요거는 뭐지? 출석부 연두고사 오야 어허허허 와 얘 이거 노출도가 장난이 아닌데? 찌찌파티? 자 어 두유가 있네요 즉석 도시락 커피 두유 우왕청심한 응급상자를 소비해 체력과 호흡을 회복할 수 있대요 알았어 두유 아무것도 없군 이런데 왜 찾으라는거야 으이씨 뭐야 자꾸만 이상한 소리들려 아니 뭐야? 자꾸 누가 막 어 바람인가? 두유 라이크 두유? 오 예스! 두유노 두유? 두유노 싸이? 두유노 김치? 자 여긴 뭐 아무것도 없구요 갈까요? 페이스바가 달리기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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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오이씨 오 이게 나야? 야 괴리감이 너무 드는데요? 이게 나라고? 어? 어? 확실히 네 만화스럽네 그니까요 주인공 장난 아닌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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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숨어있을 수 있는거야? 오 여자 화장실이다 아 뭐야 여기 왜 못들어가? 점프 못해요 점프? 자동으로 들어가면 저렇게 됐나보네? 패드 자판기? 뭐야? 화장실 자판기 여기 뭐 없나? 어? 여기 뭐있다 문서가 있네요 연못의 비밀 오래전 본관과 강당 사이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다 그곳은 전쟁 당시 피난민의 천막 수용소가 있던 자리였는데 천막 중 하나가 폭격을 맞은 곳에 그 연못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 천막에 사람들은 한 번에 몰살되었는데 그때 그들이 흘린 피로 인해 연못의 바닥은 아직까지도 붉.. 붉은색으로 물들여있대요 와모 혹시 장보고전 게임 해줄수있냐고요? 장보고전? 홍대형님 안녕하세요 장보고전 게임이요? 장보고전 제가 나중에 시간되면 꼭 해보도록 할게요 어 뭐야? 나니 나니? 종약이다 뭐야 주워 오이 오이 검은색 종이로 접은 종이학이래요 이렇게 이걸 돌려야되나? 문서 교지 수령방법 학생회사 알립니다 아직까지 학교 교지를 배부 받지 못한 학생의 2학년 6반 교실에서 찾아가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교지에는 학교 안내와 지도가 실려있으니 신입생 및 전학생 학우들께서는 꼭 확인하시고 학교생활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학년 6반 교실에 지도가 있나봐요 2학년 6반? 오케이 일단 됐고 비상구 열어볼까? 못 올라가니? 어디로 가요 님 돈고충인가요? 아 프로토코스 한다더니 언제 하는거야? 프로토코스도 제가 꼭 할게요 좋아 네 제가 몸이 여러개가 아니어가지고 어! 여기 뭐있다! 난다 난다! 연두교지? 오케이 지도를 이용해 현재 위치와 학교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지도 어떻게 보냐? 가방 지도 오 1층 2층 아니 근데 열쇠를 어디서 구하라는거야 도대체 이치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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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말고 누군가 학교에 있는거 같다 어어얘이 이봐요 어어어 나왔다아 으악 오야 뽀잉뽀잉 니형 미안 너희가 있는지 몰랐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나도 너희때문에 놀랐어 이렇게 할까요? 나도 놀랐는데 솔직히 저도 솔직히 살짝 놀랐거든요 에 나도 너희때문에 놀랐어 아 네 임핏님 안녕하세요 어우야 쩔어 대박이다 잘 만들었네 와 난 8번 김성아야 어 나는 9번 암호야 안녕 아 영상만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어 오이시이 난 이히민이야 이렇게 갑작스럽긴 한데 어쨌든 반갑다 누구인가 그런데 이 시간에 학교엔 왜요? 지금 누가 X소리를 내었어 누가 X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광명의 루키 왕호다 참으로 딱하구나 뭘 하는가 저자를 쳐라 저자를 죽이라고 하였느니라 싫어 안하겠소 다시는 안하겠소 다시는 안하겠소 자 그게 두고 온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여기 온 목적이 뭐냐고 네 물어봤죠 그래? 어쨌든 잘됐다 너 나 좀 도와줘야겠어 알았어 뭘 도와주면 되는데 흠 듬직한데? 따라와봐 오 알았어 야 등에 문신 있어요 이 친구 근데 누구 공략하는거지? 잠깐만 일단 여기부터 좀 둘러볼게요 없어 없어 아니 근데 누구야 누가 또 빨초를 넣었어 여러분들 비키니 안 보셨어요? 엄마가 엄마 고양이가 아기 고양이를 찾고 있다 그래? 어떤 사람을 또 어 빨초를 날렸어 아이 참 영상 원iejee 영상원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몰피오 스님이 한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phrased 절 한번 해애 mice 안녕 어 이거 뭐야 특이하게ices 영! 영! 이나시불이!? 이나시불이!? 카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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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똥똥똥똥똥 mogelijk 또도도 Lucky 또러도로wu 저 21살입니다 97년생 21살 이에요 интересно 영상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몰피오스님 쿠키한개 감사합니다 음 뭐야 나의 목적은 이 학교에 있는 에이자의 붉은돌? 하루 사이에 7살을 먹어버렸네 네 어디로 가야 될지 잠깐 볼게요 아까 성화 어디갔어? 오 성화짱! 성화짱! 어디갔어? 성화야! 아 여기 있구나 오 성화야 그래 가자 어디로 가야 되니? 에? 화장실? 화장실은 왜!! 어서 와. 여자 화장실은 처음이지? 으해 요 영상은 감사합니다 저만큼 순수한 사람 어딨다구 저기다 받고 싶다 여기서 뭘 도와달라는 거야? 박았다 박았다 아 낫다 저만큼 착한 피디가 어딨다구 야야 다 죽여버릴거야 오오 날라간다 날라간다 아아아아 야호호호호 아까 거기 기계실습 실행하면 멀쩨가 있을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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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또 사람 비가 내려와 알았어 와우 일단 얘만 따라줄게요 가는줄 알은 음악행생 미리 열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사이코패스 아닙니다만 저처럼 착한 사람이 어딨다고 관람객 한명 길 잃었대요 네 상관없습니다 죽어도 상관없어요 쟤는 공원속으로 다 빨려들어가고 있죠 롤러코스터 타이쿤에서는 사람 죽일때가 가장 즐거운거 같아요 팀과 제일historic 아버님 본인이 마귀일거라는 생각은 안ถ가요? 안됩니다 그리고 helmets uki 오홍 수 35 perpetual delivered 요호음 완벽해 어!! 안되시나요? 네 안됩니다 호호 황수가 났다 호호 야호 완벽해 어? 아 너무 완벽해 아 영상만 감사합니다 자 여기 이제 여기 위에다가 네 올려놔야겠죠? 사다리 이렇게 놓고 오케이 올라가자 열쇠 가져오라고 그랬죠? 니퍼로 갖다가 잘라줄게요 지나가다가 이제 수위 아저씨 볼거 같은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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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뭐야 뭐야 저거 참치야? 이거 무슨 게임이야? 에이 에이 저게 누구지? 냉동 참치? 뜨거운 증기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 이쪽으로 가야되는건가? 자 면모 퍼즐은 커서를 사용해 퍼즐 해결해야된대요 오케이 알았어 오브젝트를 오케이 벨브를 잠갔다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어? 아 저기 하나 더 있구나 하나 더 하나 더 해야되네요 영상만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마지막 여행을 다시 한번 그 도시로 누구에게 마음을 전하나요 전하나요? 미나한테 한번 마음을 전해보도록 합시다 엔딩이네요 드디어 미나짱 갑자기 곰했네 아 아니에요 하지만 할 말이라니 뭔데요? 솔직하게 말할게 나 나 미나가 좋아 미나짱 다이스키 네? 에? 언제나 솔직하고 착한 미나가 너무 좋아 아 미나는 미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저 저는 제발 제발 저는 제발 저 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 저 제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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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죄송해요 그 저같은걸 좋아해주셨는데도 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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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안되겠어 이성과 교제할 자신이 없어서 상처받는게 아 영상원 감사합니다 잠깐만 3번 4번 소켓을 연결시키라고? 어떤거 말하는거지? 아 요건가? 아닌데? 요거다 몰플러스님이 한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내가 하고싶은 말은 나는 인간을 그만두겠다 제니 네 영상원 감 아 포함 감사합니다 야 이거 뭐 어떻게 연결하라는거야? 잠깐만 3번하고 4번하고 연결하라는거야? 아 그렇게? 그 때 차이는 살 빼셨군요 충격에 네 오 뭐야 금이 나왔어요 금 김인가 김? 금의패 금의패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사실습신 열쇠도 얻었어요 왠지 이거 수위아저씨 올깍인데 수위아저씨 오시는거 아니시죠? 이건 뭐야? 여기다 뭘 넣어야되나봐요 여기다 뭘 넣어야되나봐요 여기다 뭘 넣어야되나봐 오케이 요건 아직 모르겠고 우리 성화랑 좀 더 놀자 그니까요 나 빨리 성화증이랑 좀 놀고싶은데 오 깜짝이야 아씨 이 학교 뭔가 위험해 수위드 미친거 같고 뭐야 나 겁주려는거야? 안속거든요 야 근데 너 그거 알아? 네 이 학교 예전 625전쟁 때 병원으로 쓰였대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학교 전체가 귀신들였다는 얘기가 있어 어쩌면 그 소문 진짜일지도 몰라 오늘같은 밤이면 어? 하하 놀랐어? 으 으으! 깜짝이야!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참치에 맞은 애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알았어 난 아직 할 일이 남아서 그래 오우야 자 본관의 중앙복도의 열쇠를 얻었어요 본관의 중앙복도 열쇠? 본관의 중앙복도가 어디야? 자 본관의 중앙복도 열쇠 아 여기구나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어디로 가 어 이거 뭐지? 뭔가 자 이렇게 뭔가 만질 수 있는 거면은 다 만져보는게 좋겠죠 뭐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가자 네? 문신 요즘엔 패션으로 하잖아요 다들 패션으로 하시잖아요 뭐 문신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듭니다 동전이 하나도 없다 어 어 어 어 동전 연두 동전을 네 얻었어요 역시 이런데 동전이 있을 것 같았어 다양한 공구가 있다 아 아니 내가 아까 빨추 주지 말라니까 어? 이 파스들 이거 다 개구쟁이들이여가지고 어? 청개구리들이야 이거 빨추 주지 말라니까 네개나 줬어 누가 주지 말라고 하면 더 줘 본관 1층 열쇠 여긴가보다 여기지? 컷 잠금을 해제했다 어 뭐 어 뭐 있을 것 같네 아이에요 에이 북북 할아버지다 오 야야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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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짓 흐흐흐흐 부복청 할아지가 나오는데요? 야 화내는 정도가 아닌데 저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 왜 그런 소릴 해 무섭게 너 무서우러 간 소리지 전학생 맞지? 끼끼끼끼끼낄 오오! 오오! 오..아니 잘 모르겠는데 미안.. 이라고 할까요 어트게 할까요 여러분들? 어떤 걸로 할까요 이거? 둘중에 눈 밑에 애벌레 넣었다고? 어떻게 할까요? 눈 삼백 아니야? 어 그러네 삼백 아니네 삼백은 좀 무서운데 낮에 소영이랑 같이 있었지? 자 이거 내가 캠을 살짝 옮겨줘야겠다 한 요정도로 옮겨야겠다 캠 요정도로 옮겨줄게요 설지연? 설연? 아 설지연 어 그 그냥 좀 볼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게요 소영이한테 뭐 주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요 그냥 좀 볼일이 있어서 흠 나 새벽에 맨날 야망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말이야 넌 항상 혼자던데 친구는 에에에에에에에이 아니 갑자기 그렇게 팩트로 공격을 하면 너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나 혼자가 좋아 이렇게 할까요? 아니 갑자기 공격을 하네 갑자기 왜 혼자 있니 왜 혼자 있냐고 찐따냐고 물어보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너 있잖아 할까요? 너 있잖아? 나 너 있잖아!!! 아 지금 살짝 손절각 떴는데? 뭐야 얘 이상한 앤데? 아니 같이 가!!! 에헤헤헤 수위 나왔다 드디어 어떡해 수위 나왔어요 어떡해 어떡해 아 이제부터 수위 나온다 와 이제부터 좀 무서워지겠는데? 아 옛날에 이거 초딩때 이거 하다가 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화장실에만 있었는데 화장실에만 있어도 들키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다가 포기했었거든요 문서 교내에 사용되는 열쇠 및 자물쇠 빈번한 교체를 줄이기 위하여 열쇠조합 열쇠분해 기계를 구입해 기계 실습실에 배치하였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여기는 열쇠가 필요하구요 여기도 열쇠가 필요하고 열쇠 열쇠 여기는 뭐 핵 없고 오케이 라이터 라이터 2로 라이터를 어 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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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뭐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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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 아저씨 있는거 같은데요? 헉!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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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쉣 어? 두개다 드리키는거 아니지? 시설보수 요청서 네 오케이 본관 2구역의 3층음악시라 복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여기 들어오는거 아니지? 아저씨 여기 들어오시는거 아니시죠? 네 아닐거라고 믿어요 어? 아 무섭네 네 오는거 아니지? 없지? 아저씨? 없죠? 오케이 어.. 나갔는데 딱 있는거 아니야? 앞에? 나갔는데 네 있는거 아니에요? 아니요 왕리얼 아닙니다 오오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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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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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줘! 어떻게 열어? 어떻게 열어? 어떻게 열어? 아 나 진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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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른거야? 여른거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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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사라진건가? 사라진거에요? 아직 있니? 거기 있니? 없는데? 열어볼까만 문 안열리네요? 오이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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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이거 누구야 이거? 밑에? 아 저거 몇시 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오우 오우 아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는데? 이거 9버전 화이트데이 밖에 안해봤거든요 저는? 오우야 이거 오랜만에 또 또 재밌는 아 오랜만에 공포게임하니까 죽을거 같네 아 공포게임 잘 못하는데 여기 여기 들어가볼게요 여기 뭐있다 우왕청심환 놀란 가슴 쓸어내리라고 이런거 주네 여기 뭐있니? 뭐있지? 힘없는 문제지 뭐야 아무것도 없어? 야 주스위꺼 없죠? 오이씨 뭐야 이거 아 벤쿠신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아 도네이션 소리 났어요 네 틀어드릴게요 도네이션 도네이션 틀어드릴게요 도네 틀어드리겠습니다 아 나 지금 무서워가지고 아니에요 저는 네 카카오엔 이미 이제 어 카카오 생명은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딴 데로 옮기려고 합니다 여기가 멀티가 될거 같아요 아니 이걸 또 노벨맨님 쿠키한게 감사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저거 저 이미 카카오에 뼈를 묶기로 했어요 다른 스타팅 멀티 먹으러 갈게요 어어 워터웨도다투 오프닝 보고 시작할게요 버리는거 아니에요 버리는거 아닙니다 버리는거 아니에요 버리는거 아니에요 버리는거 아니고 이제 여기가 멀티가 된다 그런 얘기죠 여긴 뭐 열심히 해도 주는게 없잖아요 딴 데로 가야죠 바람을 쓰며 멀어지고 이제 우릴 어 여기 뭐 있나? 영성원 감사합니다 와 먹이려고 또 와 이렇게 또 잠깐만 여기 뭐 먹을거 없지? 아무것도 없고 추워하다고요? 에이 저는 카카오에다 뼈를 묶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와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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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깜짝이야 와아 뭐에요? 갑자기 완전 놀랐네 왜 안가고 거기 서있는거에요? 아니 너 복장이 그게 뭐니? 너 어 여기 8반에 잠깐 볼일이 있는데 영상원 틀기 전에 이것만 일단 보고 틀게요 이것만 보고 영상원 좀 이따 틀게요 잠깐만 일단 이거부터 좀 집중 좀 합시다 볼일이요? 무슨 볼일이요? 어서 대답해요 멀뚱히 서있지 말고 조수 교수에 두꺼운게 있어서 헌데 헌데 내가 방해가 된다는거에요? 치 잠깐 그러고보니 처음보는 얼굴인데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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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학 온지 얼마 안됐어 나 왕호우라고 해 반갑다 넌 이름이 뭐니? 설마 소영혼이랑 같은 반? 하, 파리, 파리 날파리가 또 소영혼이 주변을 날아다니겠군 왜이렇게 뭐 물건 보듯이 쳐다보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나봐 이렇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참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 지금 미성년자도 있을 수 있고 여성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너무 막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카메라 회전 안 되냐고요? 잠깐 영상원 일단 틀어드릴게요 영상원 나랑 오르라 주장이여 환상의 날개 날아오르라 여하튼 말고 있습니당 묻혀있던 전설이 깨어날 충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질 때 아련히 울리는 워하니 원래 구호 화이트데이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 맞지 않나? 근데 막 맞지 않나요? 눈을 떠가는 영혼 빛을 바라는 또 다른 하나의 세계 집에 여자 없네 뭔 소리야? 아 계속 앉아있어야 돼요? 이러고 있으면 맞나? 이러고 있으면 맞아요? 그만 좀 하죠 이러다 진짜 한 대 맞는 거 아니야? 건어 차이고 싶나고 말아오 고마워 탱 마마 맞았다네 뭐야 말 안 해? 음 가자 어 죽겠는데요 이거 나 세이브도 안해놨는데 저기요 저 세이브도 안해놨어요 저 이러다 죽으면 안되는데 세이브는 하고 죽어야 되는데 잠깐만 일단 어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뭐있나 어 여기 뭐있다 연두동전 특이하게 생긴 나무다 여기다 뭐 물뿌리면은 그건가 물뿌리면은 자라나나 이것도 아니고 문서 순찰함의 메모 손수의 복에 동아리방 학생들이 폐쇄해둔 강당 연결 통로를 몰래 이용하고 있어 2층의 현관문을 임시로 잠궈놨대 혹시 열쇠가 필요하다면 서무실 열쇠 보관함에 있으니 사용하게 오케이 공구상자에다 넣어놨다고? 오케이 공구상자에 있다고? 알았어 사인펜 없나? 사인펜이 왜 없어요 왜 이렇게 없어? 사인펜 하나밖에 없는데 어? 여기는 왜 안들어가지지? 어? 뭐있다 동전? 뭐야? 동전 얻은거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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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시만요 살려주세요 잠깐만 제발 나 세이브 안했단 말이야 저리가 오오오 쉣 갔냐? 잠깐x3 잠깐x3 어디로 와야된다고? 아까 1층에 공고함이 있었죠? 이쪽에 여기 있었나? 여기? 여기 공고함이 있었던거 같은데 여기서 비밀번호 찾으라고 했으니까 거기로 가줍시다 1층으로 가야되겠다 가니? 가니? 여기도 한번 뒤져봐야겠다 여기도 한번 뒤져봐야겠다 아 우섭네 변기를 훑고다니다니 아 나 이거 근데 피 어떻게 회복해야되지? 뭐 먹긴 아까운데? 여기 열어 어 뭐야 문이 안열리네? 여기도 안열리네 여기도 안열리고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상한 소리 나 이상한 소리 나 어 어 저거 뭐있다 공전 자 문은 꼭 잠그고 다닙시다 여기 어디지 여기 어디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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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으악! 하하하하하하 그래도 자동 저장이 있긴 있나보네 어 자동 저장이 있나보다 어 다행이다 여기서부터야 어 다행이다 나 여기 올라가기 전인가? 얼마 안찾았네요 다행이다 다행이야 다행이야 아 오랜만에 하니까 진짜 무서운데 이거? 아 벌써부터 식은땀 나고 있어 어떡해 벌써부터 식은땀 나고 있어요 어떡해 와 나 진짜 이래가지고 공포게임 하기 싫어 어 지금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고 있어요 큰일났어 벌써 죽을거 같은데? 아니 어떻게 눈치를 까는거지? 어떻게 저렇게 빨리 달려오는거야? 갑자기? 응? 왜 저렇게 빨리와요? 저친구 쿵쾅쿵쾅쿵쾅? 쿵쾅쿵쾅? 쿵쾅쿵쾅? 저친구 왜이렇게 빨리 달려와 아 이거 한번 더 볼 수 있겠다 오 야 나쁘지 않네 한번만 더 봅시다 아까 못본 분들을 위해서 아 네 탈출이 있니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유아 닮았다구요? 8번에 볼일이 볼일이요? 무슨 볼일이요? 어서 대답해요 멀뚱히 서있지말고 저는 얘가 제일 맘에 드네요 니가 막고 서있으니까 이렇게 하는거야 이렇게 틱틱거리냐? 전화 건저 얼마 안됐어 또 소영언니 주변을 날아다니겠군 그림 그리는걸 좋아하나봐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성우 누구지? 아까 얘한테 한 대 맞아가지고 원래 수이한테 맞아서 사는 거였는데 얘한테 한 대 맞아가지고 걷어차여가지고 잠깐만 다리보는 거 말고 나 이거 볼려고 아 야생마 야생마 이거 또 틀어줘야되요? 잠깐만 이거 소리 좀 작게 해놓고 틀어놔야겠다 야생마 영상은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이러고 있으면 맞자 한대 이러고 있으면 맞자 한대 이러고 있으면 맞자 한대 야 안녕 얘 있을 때는 수이 아저씨 안나오나보다 그쵸? 그쵸? 여기에 동전 하나 있었지 동전 쏘주고 동전 쏘주고